아, 이거 뭐 어디, 어디로 가라고요? 인사팀이요. 인사팀이요? 아니, 지금 개발자로 20년 넘게 이런 사람한테 뭐 하라고요? 인사팀 가서. 나가라는 거예요, 지금? 뭐 그런 거니? 어? 네, 그럼 뭐. 알 수 없죠. 너무, 너무, 너무 많이 왔네요. 오늘의 보호구원에서 알 수 있는데, 오늘의 보호구원에서 알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보호구원에서 알 수 있는지, 뭐지, 혹시 뭐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